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힘들었던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다음에 성취감을 느꼈던 점은 어떤 일이고 어떤 분야에서 있느냐. 그다음에 요즘에 좀 이제 또 많은 면접관들이 질문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기수직이 많은 공공기관인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준비했느냐.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를 말씀해주시면 한번 저희가 면접 한번 해보죠. 이분들이 그 과정, 거탐의 과정을 통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혹시 먼저 받아본 적이 있는 분. 방금 말씀하신 과거의 힘든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극복했던 사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사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취감을 느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변하기로는 제가 그전 기업이 있었을 때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경험은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재무 타당성을 분석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기존에 많은 공부를 못했었지만 따로 이제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일을 끝까지 완료했던 경험을 면접 때 답변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NCS이다 보니까 정말 자소서에서 써진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 경험에서 이제 인턴 경험 힘든 점이 있었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인턴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실험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실험 방법과 여기 실무에서 실험하는 방법이 다른 점이 있나 이런 경험 이런 걸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하셨나요? 저 제가 느낀 대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요. 차이 없이 똑같이 실험을 하고 있어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었습니다.